최근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엠폭스 방역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영업장에 방문해 소독이 필요하다며, 영업 중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피싱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. 질병청은 엠폭스 방역과 관련한 별도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, 질병청을 사칭한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